안녕하세요. 쿠건리네입니다. 오늘은 백종원님의 돼지 목살 스테이크 카레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연애 시절 인기 있었던 레시피라고 하네요. 양파는 결대로 썰어주세요. 양파 양은 늘려도 상관없습니다. 당근은 큼직하게 썹니다. 감자도 같이 넣으면 더 맛있겠죠? 파프리카를 썰어줍니다. 토핑 재료인 파프리카는 취향껏 바꾸셔도 됩니다. 파프리카가 없으면 토마토를 넣으세요. 카레에 토마토가 들어가면 색다른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. 마른 표고버섯은 물에 담가서 미리 불려 놓습니다. 돼지 목살은 고기 사이에 힘줄을 끊어주고 소금, 후추로 밑간을 합니다. 고기가 틀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네요. 팬에 기름을 두르고 목살이 진한 갈색이 될 때까지 강불에서 굽습니다. 너무 익혔나 싶을 때까지 굽는 것이 포인트입니다. 체를 썬 양파를 넣어 살짝 익혀줍니다. 불의 세기는 중불로 줄여주세요. 당근과 표고버섯을 넣으시고 물이나 만능 육수를 부어주세요. 강불에서 끓이다가 중불로 줄이시고 채소가 다 익으면 카레가루를 넣어 잘 섞어줍니다. 파프리카를 넣어주세요. 이제 거의 다 된 겁니다. 파프리카를 넣어주세요. 원펜 돼지 목살 스테이크가 완성되었습니다. 팬에 밥을 담아 카레와 섞어 먹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파프리카 파프리카가 카레의 단맛을 올려주네요. 목살을 두툼하게 잘라먹는 재미가 있습니다. 음식이 식지 않고 다 먹을 때까지 온도 유지가 되어 좋습니다. 목살 스테이크로 고급진 카레맛이 납니다. 목살 스테이크 카레 정말 맛있습니다. 쿡 언니네 큰아들이 먹는 소리입니다. 너무 맛있게 먹지 않나요? 맛이나 조리시간 면에서 만족스러운 원펜 돼지 목살 카레였습니다. 앞으로도 이 레시피로 카레를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